시간당 4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. 어젯밤 8시쯤 춘천시 동네면 학공리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쓸려 내려온 흙이 도로를 덮치면서 차량 통행이 2시간 정도 통제됐습니다. 또 춘천시 퇴계동 농공단지에서도 흙탕물이 한 업체 사무실로 밀려 들어와 내부가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홍천군 서면 모공리의 한 도로에서도 낙석이 발생하는 등 밤사이 강원도 소방본부에는 20건이 넘는 비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.